사이코패스 중 1% 프레데터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일까 구동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입니다 아직도 못 잡았냐? 목격자가 없으니까 정순경은 영웅 이쪽일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많이 놀라셨죠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한 거야, 모질한 거야? 너 연쇄살인 범 잡는 일이 동네 순찰한 문학 같은 줄 아냐? 나같이 이럴 것도 없고 악만 남은 놈이 상대해야 될 놈들이라 너 죽이러 간다 이제 범인 말이에요 신을 증오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데다 시체를 옮겨두고 손가락으로 엿먹으라 했다면서요 왜 치고기만 다르죠?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저 형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번 수사에 좀 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